과학 논술 안녕하십니까? 과학 논술을 맡고 있는 최우택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메가 테스트를 통해서 과학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입시가 한창 열을 올리는 단계겠죠. 6월 모평도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수능은 또 얼마 멀지 않고 상당히 입시에 발등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입시 준비 공간에서 우리 논술 전형 특히 우리 자연계 논술 전형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학생들이 잘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도 있고 과학 논술도 있거든요. 물론 상당수의 학교들은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이렇게 같이 보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논술에 대한 이해 과학 논술은 어느 학교에서 보는 것이부터 시작해서 과학 논술을 왜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아마 파악이 아직 잘 안 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이제 그래서 과학 논술을 여름쯤 되면 보통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기상 이때쯤 되면 우리가 또 과학 논술에 대해서 한번 좀 메가 캐스트 통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주 중요한 과학 논술의 포인트 한번 좀 집어보면서 우리 수시 논술 한번 제대로 준비해보자 이런 의도로 마련해 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과학 논술을 맡고 있는 강사 최우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학년도 과학 논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상위권 대학 수시 합격의 필수 무슨 소리냐? 우리의 모든 그 입시가 뭐 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구하는 게 우리 과학 논술인데요. 과학 논술은 상위권 대학 수시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궁금증이죠. 과학 논술 전형은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보는가? 자 현재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는 이 정도의 학교들이 지금 과학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해 빠르게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사실 많은 학교들이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는 아닌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제목을 얘기했었죠. 상위권 대학.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상위권 대학에서 과학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 논술이 이걸 보면서 첫 번째 과학 논술의 변별력 또는 과학 논술이 왜 수시 논술에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는 바로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학 논술은 물리화학 생물,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리화학 생물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논술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택에 따른 뭐예요?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문전에 뭐라고 했어요. 연세대 말고는 지구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우리 학생들 수능 과탐에서 뭐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지구과학 많이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게 수능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논술에서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서 과학 논술의 변별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과목 선택의 문제라든지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주로 중점적으로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번의 상황이 수리논술은 그냥 다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학 논술은 이렇게 선택의 문제나 또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갈리면서 결국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리논술은 뭐 풀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학 논술을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도 문제겠지만 어느 과목도 내가 할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를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 학교들을 준비할 때 과학 논술의 과목 선택 그리고 어떤 과목이 있는지 알아두는 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리화학 생명과학 선택을 하는데 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건국대하고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 자연계열입니다. 경희대 자연계열은 그 학교 실제적인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 원 수준의 문제를 냅니다. 두 번째 연세대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이제 논술에서는요. 연세대가 제일 상위권 대학입니다. 연세대에서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자 여기 보면 원투 이런 말 없죠. 그 말은 뭐예요? 원투를 다 고려해서 문제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중앙대 연세대 원주대 경희대 의학기열은 물리화학 생물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과학 논술에서는 메이저 학교고요. 또 이제 밑에 학교를 보면 숭실대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에서 주로 출제를 합니다. 물리화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의대는 생명과학 논술만 과학 논술로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학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어떤 한쪽 과학 과목이 취중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과학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방식 여기에 이제 동국대와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주 메인 학교들은 이제 이 학교도 될 테고 이제 뭐 참고사항으로 말하자면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세이용 논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제 논제가 밑에 있는데 그 지문에 근거해서 뭐 300자, 200자에서부터 300자 사이로 이제는 쭉 어떻게 보면 그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답안을 좀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과학 논술하고는 약간 성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은 없고요. 이제는 자료 제시형인데요. 여러 이제는 어떤 과학과 관련된 뭐 과학 그 외에 종합적인 관련된 이제 제시문과 그림 또는 자료들이 제시돼서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논술을 치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학교의 논술과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학교 기출문제를 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대학별 과학 논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당 학교의 논술이 특징을 좀 알아두는 게 좀 좋거든요. 첫 번째 연세대입니다. 자 연세대 자연계 논술은요. 현재 여기 보면 이제 자라고 쓰는 게 자연계 선발 인원인데 420명을 논술로 선발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요. 상당히 많은 학생을 뽑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인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과학 논술 절대 강구하면 안 돼요. 연세대 논술의 저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논술 전형 시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과 비교과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요. 오로지 논술로만 100% 선발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학교 논술 중에서 제일 시간이 긴 150분 동안 논술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수학 점수입니다. 수학의 60점 만점이면 과학이 40점 만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점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연세대 논술에서 또 중요한 사항은 두 번째 수학이 60점이고 과학이 40점이잖아요. 그럼 과학 논술 점수 비중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연세대에서 자기들 연세대 수시노술이나 정신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연세대 공대나 일반 계열과들은 합격한 평균 지점이 70점대 후반, 79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이 정도가 논술 합격 점수였습니다. 평균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그 밑도 있겠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수리 논술만 엄청나게 준비해서 수리 논술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점밖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과학 논술을 커버하지 않으면 논술에서 당연히 연세대 합격은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도 꼭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서 크게 3포인트 많이 뽑는다. 내신 반영하지 않는다. 과학 점수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해가지고 당연히 의외과와 치의외과가 하고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는 수능 최저가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맞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봤다고 그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최저가 돼야지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원서 자체로 경쟁률은 상당히 쎄 보이지만 수능 최저가 이렇게 나중에 걸려지면 경쟁률은 정시보다 조금 높을 뿐이지 너무 경쟁률이 세서 합격하기 힘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내용의 특징을 보면 수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나온다. 그래서 원서 접수 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내가 어느 시험을 볼지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막 과목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런 한 과목 전략이니까 가장 어려운 친구들이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자신의 메인 과목으로 정한 친구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세대 지구과학 논술은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건 좀 잘 판단하시고 난 원래 지구과학이니까 지구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또 지구과학 논술을 이렇게 또 하는 강사분도 사실 안 계시죠. 왜냐하면 너무 선택이 적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화학 생물증을 선택을 합니다. 투 수준의 문제가 출제하고요. 투 수준이 난이한 개념이 있으면 제시문에 설명을 해놨다 이렇게 돼 있죠. 설명을 해놨다고 이해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논술 강좌를 통해서 당연히 학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제시문은 이해가 돼요. 다음 두 번째 연세대 원주의대입니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연세대하고 이렇게 외관상 포맷이 똑같아 보이지 실제는 많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의대잖아요. 의대에서 26명 선발하는데 좀 이따 보면 많이 뽑는 겁니다. 똑같이 150분에 수학 60점 과학 40점인데 여기는 보면 이제 내신이 좀 반영이 되죠. 그렇죠. 순용체죠.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과탐 국수과탐 2개 중 3개가 1등급 이상이어야 된다. 사실 좀 의대니까 높죠. 그렇죠. 영어는 당연히 2등급이 내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이 내야 된다. 그리고 참 연세대는 연세대든 연세대 원주의대든 기본적인 사항이 뭐였죠. 과탐 선택 시 서로 다른 과목 2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원 생투 이렇게 되면 연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도 정시도 지연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 연세대 원주의대는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현재 나온 논술 있잖아요. 과학 논술 중에서 연세대 의대의 논술이 사실 난이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제일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의학계열 아이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물원, 화원, 생원 중에 한 과목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과학 2단원 수준까지도 출제될 수 있으며 과학 2 수준의 개념은 제시문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학 2단원의 수준까지 출제됩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됩니다. 됩니다. 특히 그 2 수준은 무조건 나오는 학교는 무조건 나오는 과목은 화학이에요. 화학은 무조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가 튼튼하지 않으면 화학 논술 7을 열었습니다. 물리도 1, 2가 살짝 왜냐하면 또 물리는 물리어나 물리 2가 좀 겹쳐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 2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사항인데 생명과학은 사실 이 이야기의 풍부함은 생명과학 1이에요. 생명과학 2는 이제 뭐냐면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이 어렵냐 2가 어렵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정도로 1하고 2가 중첩되다기보다는 사실 뭐냐면 1에서 못한 이야기가 2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수준의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명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에서 많이 소재들과 논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논술 되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시험시간 100분. 어 이거 보면 연대보다 더 많이 뽑죠. 476명 자연계에서 뽑습니다. 수능체제가 존재하는데 몇몇 과들마다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당수 과들은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라든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는 좀 수능체제가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성균관대는 의외과는 논술로 선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점수 60점 과학점수 40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 사항은 뭐냐면 바로 여기는 원수준의 문제만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절대 착각 안 되는 게 그러면 보통 옛날에는 성균관대 논술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쉬울 것이냐. 예전보다는 좀 어렵다. 문항수도 좀 많아졌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과목을 두 과목 선택했거든요. 한 과목 선택이니까 좀 더 원이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한번 알아두십시오. 다음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자연계열 438명 뽑고요. 시험시간 120분. 오 그래도 좀 긴 편이죠. 수리논술 70점 과학론술 30점 상대적으로 과학론술 점수가 좀 작은 편인데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중앙대 논술에서 우리 학교 가려면 과학론술은 정말 퍼펙트하게 맞춰 두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그 수리논술 자체도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앙대만의 어떤 독특함이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가 약간 들락날락하나 보더라고요. 약간 독특함이 있어요. 여기서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합격 점수 유지하기가 좀 위험하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수능체제 역시 있고요. 의학계열과 자연계열 당연히 반영하는 비율이 다른데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 그리고 과탐 2개의 평균으로 4개의 영역 등급합이 5이네. 뭐 상당히 높긴 하죠. 그런데 자연계열도요. 중앙대 논술은 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국영수의 과탐 한 과목 중 3개가 등급합이 5. 상당히 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사는 4등급이네.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나오려면 물론 보통 영어는 보통 우리가 좀 뭐 좀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정말 싸울 만해요. 불필요한 요소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수능체제가 좀 그래도 논술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원서 접수 시 과목을 선택하고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돼 있지 원, 투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또 중앙대 논술에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원만 나온다. 아니요. 한 번도 원만 나온 적은 없어요. 투가 상상 얇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투가 부각되기도 하는데 뭐 2018학년도 중앙대 논술에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투 개념으로 문제를 추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경희대. 자 경희대 120분. 오 455명. 많이 뽑죠. 자 그런 다음에 수능체제 반영합니다. 자 의학기열은 당연히 국영수 과탐 한 과목 중 3개가 합의사. 그리고 한국사 5등급 이내. 자연기열은 국영수 과탐 한 과목 중 2개가 합의요. 그래서 좀 많이 완화되어 있죠. 한국사 5등급 이내. 이렇게 해서 수능체제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 경희대 논술은 좀 시험 그룹이 좀 많이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자연기열 1 보통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자연기열 2 일요일 날 시험 보고요. 의학기열 의학기열이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3개의 계열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과학은 물원투 화원투 생원투 중에 한 과목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연계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기는 원투인데 단 과학 2의 경우는 가능한 한 원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개념에 관한 내용만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시험 출제는 원수준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통으로 있으면 원에 꼭 있어야 되잖아요. 원수준으로 돼 있고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경희대 과학 논술이 서술도 길고 복잡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간소화됐고요. 대신 약간 문항수는 늘어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과학 논술에서는 경희대 자연계열 논술이 그래도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다 할 때는 경희대 자연계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3년 전 거는 안 돼요. 3년 전 거는 2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으로 거의 나옵니다. 이거는 잊지 마세요. 1으로 나옵니다. 반면 의학계열은 당연히 2까지 나옵니다. 2까지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의학계 논술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적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과학연구의 인문사회 철학적 이해를 필요한 통합형 논술을 지향한다.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생명과학 파트에서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요인은 최대한 자제하고 일반 교과 수준의 이해로 접근할 수 있게 논술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다음 이제 건국대가 되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하냐면요. 사실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등급 커트에 간당간당한 친구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그래서 건국대 논술을 어차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언제 판단하면 좋냐면 논술 수업을 듣고요. 알았죠? 제 논술 수업 좋습니다. 듣고 들었는데 9월 모평에서 내가 뭔가 좀 생각한 만큼 등급이 애매해. 그러니까 등급에 간신히 커트야. 또는 그 밑에야. 애매해. 그리고 또 사실 내가 원래 좀 수능이 약해. 이런 친구라면 저는 건국대 논술 원서 꼭 써보라고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체제가 반영되지 않고 정말 논술 실력으로 승부를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국대 논술을 꼭 한번 해봐 주시죠. 학교 구모의 자체로 봐서 326명이면 또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가려놨는데 뭐냐. 바로 일부 과는 과목을 지정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중에 그 과목만 논술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것은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감을 줄 수 있겠죠. 특이사항은 이제 2019학년도 건국대 논술 같은 경우 미지정된 과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보면 주로 화학이나 물리에서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를 지정하는 과는 누구냐면 물리학과나 전기전자공학부, 건국대만입니다. 기계공학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이런 과들은 물리논술만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생명과학을 좋아하는데 뭐 그냥 과잉 우주선을 만들고 싶어. 난 그래서 여기 가고 싶어. 건국대 여기 가고 싶어. 그거는 힘들죠. 왜? 물리논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요.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지정하는 과가 화학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화공과는 미지정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화공과를 쓰고 싶으면 물리학, 생물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과학만 지정하는 과 축산식품공학과나 동물자원과학과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좀 필요한 과들이잖아요. 환경보건과학과, 생명과학특성과학과 그 다음에 역시 수의외과 수의외과, 생명과학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자원과학과 이런 과들이 생명과학을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건국대 논술을 응시할 때는 꼭 수시 요각에서 그 과의 지정과학이 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시험을, 원서를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건국대는 학교에도 그렇게 돼요. 물리화학, 생물인데 보통은 원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원 수준의 문제를 그래서 한 과목을 지정하는 과도 있고 그냥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학생과도 있다. 이런 사실. 그런데 미지정과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주대 의대입니다. 아주대 의외과 같은 경우는 논술을 일반 아주대는 수리논술만 보는데 의외과만 특별히 생명과학 논술을 보는 거죠. 다른 과학과목은 안 됩니다. 생명과학만 보고요. 논술 비중이 80% 상당히 높죠. 그리고 수능체제 당연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경수 과탐 2개는 평균으로 해서 등급합 5 이내로 다 합쳐서 좀 세네요. 그다음에 모집인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리논술과 생명과학 논술로 되어 있고요. 생명과학 논술은 대체로 난이도는 높은 편인데 작년부터는 그래도 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내로는 중이다. 아무래도 의외과만 생명과학 논술을 보다 보니까 출제가 뭐랄까요. 좀 거칠어요. 러프합니다. 이렇게 뭔가 균일함은 없어요. 대신에 생명과학 2가 좀 튼튼한 게 아주대 의대의 논술 준비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정보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 그 이제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어떤 뭐 학교별로 설명들 잘 되어 있고요. 뭐 그걸 언제든 봐도 되는데 저는 이 두 번 이 세 번째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뭐냐면 올해 논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 논술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죠. 두 번째는 원과 투 그러니까 과학 원 단원 과학 투 단원 어느 게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선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옛날에 건국대나 연세대는 수능 전에 과학 논술을 치르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과학 논술을 보는 해당 학교들은 수능 이후에 수능 이후에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과학 논술이 이제 논술 시험이 제일 많은 날이 언제냐면 수능 끝난 주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연세대 그리고 경희대 의학기업을 포함한 일부과 그리고 건국대 숭실대 이렇게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고 참고로 이제 뭐 그래도 좀 유명한 학교들도 얻었어요. 수능 논술을 보는 서강대까지 뭐 토요일은 뭐 거의 뭐 엄청난 전쟁의 현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날 성윤관대가 있고 경희대 나무집과가 있고 동급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이게 지금 수능 끝나고 이틀이나 3일 후에 시험을 본다는 뜻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 끝나고 하루 동안 하루 동안 논술을 준비할 수가 있나요? 과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리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논술 준비할 수 있어요? 그전까지는 뭐 논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수능 끝나고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연세대 논술을 썼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난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 원서 내서 그냥 자리 빛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준비를 잘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걸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쨌든 수능 끝나면 점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적어도 최저 등급이 드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썼을 때 또 사실 이런 거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국대도 썼고 경희대도 썼어. 그렇죠. 아 내가 근데 어느 학교 가야 되지? 물론 또 과마다 또 성향이 다르겠지만 아 근데 내가 수능을 너무 못 봐서 최저으로 맞추기가 다 애매해. 아 그럼 건국대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원서 두 개 쓰고 어쨌든 이런 판단을 그냥 하루 동안 하는 거지 그 하루 사이에 논술을 준비한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고자고요.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연세대 원주대가 금요일 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중앙대가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같은 시간대 먼저 경북대도 순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고교추첨 면접이 있는데 이것도 뭐 해당 사항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보통 중앙대 논술을 많이 치겠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한양대가 있고 뭐 고대가 있는데 여기는 또 과학론술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12월 1일 날은 아주대 의외과 아주대 논술 및 아주대 의외과 논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얘기할 때는 이 캐스트를 보는 친구들은 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상당수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캐스트를 뭐 10만 명이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준비 하나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논술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준비하는 자는 성공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 자리를 빛낼 뿐입니다. 자리를 빛내고 싶습니까? 합격을 하고 싶습니까? 그 판단은 하세요. 하시는 게 아니라 꼭 논술을 준비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과탐 선택 추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바로 뭐냐? 빨간색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구과학 1이 들어가 있는데 2016학년도 수능 2017학년도 수능 이제 작년 거죠. 2018학년도 수능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과학 1이 다른 모든 과탐보다 제일 선택자가 많았습니다. 31.9%로 드디어 생명과학 1을 이겼습니다. 박수칠 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 상당수 학생들이 사실은 뭐예요? 과탐에서는 편한 길을 좀 사실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솔직 말해서 지구과학 1을 선택한 친구들이 등급이 괜찮은 확률이 더 높겠죠. 왜? 뭐 제 지구과학 뭐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냥 아이들 말로만 얘기할게요. 등급 따기 쉽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등급 따서 아 그래서 수능 최저에 됐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논술 준비가 안 됐잖아요. 논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역시 또 논술 시험장에 자리만 빛낼 뿐이죠. 올해는 그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게 올해 2019학년 논술에서 더 드러날 것이다. 반면에 이제 뭐예요? 투 과목들은 정말 더 줄어서 1% 때도 안 되는 투 과목이 사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지구과학 2를 한 것이 논술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나마 이제 생명과학 2가 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사실 비율도 작고요. 두 번째는 9,140명이 다 생명과학 2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또 여기서 또 일부 일부만 효과가 있고 또 생명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원이 좀 더 부각이 되거든요. 2만 했다고 해서 사실 승부를 보기 힘듭니다. 하여튼 그런 요인이 있다는 사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수능체저만 됐다고 논술을 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수능체저만 수능체저에도 허덕이는 친구들이 많아서 논술준비 제대로 못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것이다. 논술준비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이 논술을 준비를 하긴 뭐 하라고 하시는데 뭐 논술이 뭐 많이 뽑나요?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학교만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연세대의 이제 뭐냐면 올해 선발 인원표입니다. 뭐 잘 안 보일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결론은 뭐냐면 잘 보세요. 그냥 이게 그 좀만히 확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이 수교 이게 수학 죄송합니다. 수학과입니다. 수학과 첫 번째 줄이 자 근데 여기 인원 보세요. 자 총 37명 뽑는데 순시에서 30명 뽑는데 정시에서 7명 뽑습니다. 정시에서 순시보다 적게 뽑죠. 여러분 정시만 목매가지고 연세대 간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다음에 아 그런데요. 선생님 수시에서 뽑는 것 중에 상당수는 학종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학종이죠. 근데 보세요. 면접형 3명 활동 우수형 5명 기획윤등 1명 논술 볼까요? 논술 몇 명 뽑아요? 14명 뽑습니다. 자 여기 특기자 전형이라고 어떤 면접을 하는데 보통은 좀 과고 친구들이 과고나 영재국 친구들이 훨씬 유리한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명 뽑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뽑아요? 논술이 많이 뽑죠. 정시까지 포함해 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뽑아요? 논술이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전형 나눠져 있나요? 아니죠. 논술로 뽑죠. 많이 뽑고요. 전형 시험 논술 시험 딱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학종이요? 학종 보세요. 여러분들 학종은 이제 1학기 끝나면 학종에 투자하지 마시고 보세요. 면접형 활동 우수형 기획윤등은 뺍시다. 본인은 면접형이 맞습니까? 활동 우수형이 맞습니까? 이게 뭐죠? 이걸 객관적으로 이게 뭔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학종 전형으로 사실 수시 입시를 뚫고 지나간다. 사실 제가 볼 땐 내가 될지 안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전형이에요. 근데 논술 전형 어떻습니까? 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전자공학부가 수시에서 136명 정시에서 52명 선발하는데 논술에서 61명 알았죠? 수시의 어떤 전형보다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논술은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음 의학기열입니다. 연세대 의학기열 수시에서 85명 정시에서 25명 뽑는데 자 학종 전형은 논술 전형보다 선발인원이 특기자 전형도 논술 전형도 선발인원이 딸리죠? 논술 전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마찬가지입니다. 총 모집인원 91명 중 26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11명 뽑습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가.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선발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관대 같은 경우는 전형은 단순화되어 있긴 한데 물론 겹쳐지는 전형은 없어서 내가 성균인제인지 글로벌인제인지 이거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성균인제인지 글로벌인제인지 이름으로 내가 이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균인제는 뭐죠? 뭐가 어떻게 해야죠? 글로벌인제는 뭐야? 영어를 잘하면 되나요? 사실 자연균에서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전형이 나눠져 있긴 한데 보시면은 논술전형의 선발인원하고 봤을 때 결코 물론 저는 좀 이쪽이 더 많긴 하지만 결코 너무 낮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과들은 이제 이런 과들은 사실 이제 학생들이 잘 지원 안 해가지고 전공예약이라서 미리 좀 선발하는 그런 과들도 있습니다. 중앙대로 가면요. 중앙대가 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왜냐면 잘 안 보이게 일부로 보여드린 겁니다. 뭐냐면 중앙대는 전형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건 대부분 필요 없지만 전형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시에서 이제 학종 전형이라고 많이 해당되는 애들인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학생부 교과로 해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다빈치 인재 전형 탕구 인재 전형 SW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사회통합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이 있는데 우선 고른 기회는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걸 빼더라도 벌써 이 앞에서 내신을 중심으로 한 선발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어요. 여섯 개나. 그런데 보세요. 선발 일원들이 보면 뭐 한 명 다섯 명 여덟 명 일곱 명 이렇습니다. 물리학과 이렇습니다. 그런데 논술 그런데 자 보세요. 논술은 아홉 명 정시 정시 볼까요? 우와 정시는 뽑지도 않아 물론 자연과학 대학이라 통으로 뽑습니다. 화학과 화학과 서른 일곱 명 선발하는데 뭐 두 명 다섯 명 일곱 명 아홉 명 논술에서 여덟 명 무슨 소리냐면 논술 전형이 아주 현실적으로 충분히 경쟁 가능한 인원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명에서 선발되는 거하고 여덟 명 선발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경쟁률이 같다 하더라도요. 왜? 너무 선발 인원이 적으면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론은 뭐냐면 중앙대까지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논술 전형이 상당히 강력하다.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학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의학부 보세요. 88명 뽑는데 제외국인 다 빼고 그러면 여덟 명 여덟 명 다빈치 인재전 여덟 명 탐구형 인재 여덟 명인데 논술 몇 명 40명 많이 뽑죠? 정시로 가볼까요? 정시에서 30명 정시보다 많이 뽑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두십시오. 참고로 이제 안성 캠퍼스라 안성 캠퍼스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생명공학대학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논술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선발인원 어우 마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죠. 결론 논술은 강력하다. 자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할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과학논술 강자로 과학논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논술 강자 제목은 바로 뭐냐 일맥삼통 과학논술입니다.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강자를 통해서 논술의 가장 해결해야 될 세 가지를 해결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논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개념이죠. 논제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가 튼튼하다 하여 과학논술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위해서 개념을 위해서 다른 교재를 찾아봐야 되고 이 교재 저 교재 찾아봐야 되고 교과서 봐야 되고 이럴 수 있나요? 상황이? 또 논제를 위해서 또 뭐 논술강자만 보고 근데 논술 논제라는 것 자체가 수능하고는 전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도 결국 본인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일맥상통 과학논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이 교재 저 교재 뭐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이 교재 저 교재 좀 찾아 헤매지 말고 듣는 것만으로도 논술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강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논제 논제는 항상 중요하고 왜? 수능 문제와 논술 문제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던졌다 하더라도 그 요구하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수능은 객관식에 어쨌든 약간 문제 은행시의 조건이 있다면 논술은 서술형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추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논제들을 알고 있어야 되군요. 그런데 결국 뭐 합니까?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쓰는 방법까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강좌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우리 일맥삼통 논술 기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일맥삼통 논술 기본 강좌에서는 또한 뭘 고려하고 싶으냐? 바로 학교별 논술 논술 난이도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냥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복잡히 보지 마시고 그냥 우측 상단으로 가수록 그냥 어렵다. 투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연세대, 원주대 상당히 세죠? 이제 뭐 성균관대나 경희대 좀 이쪽 위로 가면 투가 좀 많이 반영된다는 뜻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원제는 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기본 강좌에는 원단원 원의 내한 내용과 투여된 내용을 다룰 겁니다. 물론 원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 내가 사실은 좀 수능이 약해. 그래서 최저가 좀 그렇게 막 상인권 학교는 못 쓰겠어. 그럼 제가 보통 그런 거라고 하면 경희대 건대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경희대 건대라인이면 원 위주로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논술 친다면 뭡니까? 저도 성대를 중심으로 학교 가고 싶거든요. 그럼 성대 중대 연대 여기가 메인 학교란 말이야. 근데 여기 라인은 어떠냐? 여기는 원이 나오지만 여기는 투가 나오고요. 중앙대는 원이 나올지 투가 나올지도 헷갈리고요. 또 난 의학 의대를 준비하고 싶어. 그럼 이쪽 라인은 뭐야? 다 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원이냐 투냐 어느 한쪽에 그냥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 학교 논술 대학교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경희대만 갈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몇 개의 학교를 중복되어 선택을 하면 결국엔 투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좌 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부담감 없애기 위해서 투 를 뺀 강좌 안 할 거예요. 투 도 반영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커리큘럼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진행하는데 총 20개 많이 넣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짧은 그냥 그 컨셉 자체도 쓰기가 컨셉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형에 어느 정도 이제 논술들이 한 몇 년 이상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출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인데 그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써야 돼 라고 할 만한 주제 20개로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한다. 또 화학 논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논술에서 꼭 필수 해볼 때는 이것만 딱 배우면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기출강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논술 저는 훨씬 준비하기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메가캐스트 마치겠고요. 오늘 얘기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 뭐냐면 첫 번째 논술 그리고 과학 논술 절대 놓치지 마라. 아주 좋은 기회다. 꼭 준비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하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뭐냐면 우리 일맥삼통 기본 강좌가 그 논술의 정확한 방향을 지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상황은 나중에 원서 쓸 때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일이고요. 지금 준비하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야? 과학 논술 미리미리 하자.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해서 좋은 결과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강좌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